배달기사나 대리기사 등 하루종일 도로를 내달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동노동자라고 합니다. 이들을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무인 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데요. 지난해 취재 결과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이용자 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임의정 기자가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. 지난해 10월 찾았던 당진 지역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. 당시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넉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?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. 여전히 이동노동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. 핫팩과 장갑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충전기와 재빙기까지 마련돼 있습니다. 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은 하루 평균 8명. 이용자 수가 10명 안팎이던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. 지난해 쉼터 이용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홍보 부족이었는데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이동노동자들은 쉼터 존재를 모른다고 말합니다. 아마 모르는 기사가 거의 대부분 90% 이상 되지 않을까. 저거 있는지도 저도 몰랐으니까. 배달 건수별로 수익을 내는 일 특성상 쉼터 위치도 중요한데 접근성도 크게 떨어집니다. 아무래도 좀 후미진 곳에 있고 그리고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기사들이 좀 가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서. 쉼터 위치상 배달이 잘 안 잡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. 충남지역 이동노동자 무인 쉼터는 4곳. 그중 당진지역 쉼터의 이용자 수가 가장 저조합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접근성 때문입니다. 아산 지역 무인 쉼터의 경우 하루 평균 약 65명이 이용합니다. 유동인구가 많고 배달이 잘 잡히는 지역에 쉼터가 위치했기 때문입니다. 충남도는 건물 임차료 등을 이유로 대덕동의 쉼터 위치를 잡았다는 입장. 홍보 부족과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 사이 임차료와 소모품비로 매달 약 1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. 향후에는 이 쉼터 취지에 맞게 현장 의견이 반영되고 더 많은 활발한 홍보가 있어서 이 쉼터에 많은 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동노동자들 사이에선 자주 활동하는 지역에 간이 쉼터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.